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5주차 투자로 문제 풀어보죠. 지난 시간에 이제 포트폴리오 문제를 좀 맞아 풀지 못하고 끝났는데 포트폴리오 문제부터 보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포트폴리오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10번 중에 답 8번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뭐밖에 없다? 비체계적 위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보죠. 대표 유형 보죠. 자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상관계수가 1일 때 1이라는 건 플러스 1을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이고 중요한 건 플러스 1일 때는 효과가 없다.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의 효과다. 이때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하는 거죠. 총 위험을 영어로 바꾸는 건 아니죠.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제거할 수 없으니까. 자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없다.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 되고 상관계수가 플러스 1보다 작을 경우 이 말은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0일 때도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해야죠. 플러스 1일 때만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1보다 작을 경우는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나와야 되고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줄어든다 라면 이건 마이너스 관계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계수라는 건 관계를 숫자로 표현한 거니까 반대니까 상관계수는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을 나타낸다. 마이너스 값일수록 서로 반대 방향일수록 이렇게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크니까 반대 방향일수록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진다. 라고 나와야죠. 얘도 틀렸고 4번에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가 다양하고 부동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화, 국지화.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다 다르게 움직이겠네요. 또 용도의 다양성으로 여러 용도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게 움직여요.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에 따라서. 분산 투자 효과는 수익률이 다른 걸 나눠서 투자할수록 효과가 크니까 이렇게 구분하여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부동산은 분산 투자하기에 용이한 자산이다. 라는 얘기죠. 4번은 틀린 게 없고. 5번에 편입되는 자산수를 늘림으로써 줄이는 건 위험을 줄이는데 어떤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이때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시장 이자율 변동 위험 같은 거.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분산 투자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서 총 위험을 줄여 나가는 걸. 이걸 분산 투자 효과라 하죠. 나머지 틀린 것들을 왜 틀렸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고. 자 10번 보죠. 자 10번에 틀린 거.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나오면 중요한 지문이죠. 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니까 이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 하고 얘 나오면 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다. 중요한 지문이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맞죠.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없고. 자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데 얘가 만들어지는 건 평균 분산 원리에 의해서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 분산은 위험을 얘기하죠. 위험을 얘기하는 것이 분산 말고 또 있죠. 분산 말고 표준 편차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값이죠. 또 하나 변이 개수도 얘도 변이 개수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위험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개수가 작은 게 합리적인 투자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건데. 자 얘에 의해서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투자안을 끄집어내요. 효율적 좋은 투자안들을 나쁜 투자안은 다 제거하고 효율적 투자안들만 끄집어내서 얘를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죠. 자 이때 평균 분산 원리는 수익 똑같으면 위험 낮은 게 좋고 위험 똑같으면 수익 높은 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이라면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투자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안을 선택하여 이때 선택한 건 효율적 투자안이고 이걸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 한다. 맞죠? 효율적 전선은 오른쪽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이유는 수익이고 위험이라고 했을 때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더 크게 감수할 수밖에 없다.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 말은 위험이 커져야 수익을 높일 수밖에 없다. 비례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을 상세는 없앤다는 얘기예요. 둘 다 상세하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만 상세시키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답으로 나왔고. 효율적 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맞죠? 이때 중요한 건 무차별 곡선에서 경사가 급한 게 있고 완만한 게 있는데 보수적 공격적 투자자 중에 경사가 급한 녀석이 보수적 투자자. 우리가 보급이라고 외웠죠. 보수적 투자자의 경사가 급하다. 무차별 곡선에서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중요한 지문이고. 교차하는 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예요. 접하는 점. 이때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보수적 투자자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위험이 큰 쪽이에요. 작은 쪽에서 만들어져요. 위험이 작은 쪽이죠. 위험이 작은 쪽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고 위험이 작으면 당연히 수익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선수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 무차별 곡선을 접할 때 경사가 급한 걸 이렇게 연결하면 접하는 점은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고 완만한 녀석을 이렇게 접하는 점을 찾아보면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위험이 작은 쪽. 여기서 위험이라고 한다면 위험이 작으면 수익도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공격적 투자자의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틀린 건 4번. 답은 좀 쉽게 나왔고 그런데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12번 보죠.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상관계수를 한번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12번에. 자, 상관계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 플러스 값이네요. 그러면 같은 방향의 수익률을 얘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상관계수가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은 비슷해요, 달라요. 1에 가까울수록.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울 거고 같은 방향, 똑같을수록 플러스 1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이게 다 상관계수를 얘기하는 건데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큰 값일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이 유사하다는 걸 얘기하고 작은 값일수록 수익률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상관계수가 가장 큰 게 얘인데 그럼 얘는 펀드와 A부동산은 수익률이 가장 유사해서 분산 투자 효과가,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작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 중에서 가장 상관계수 작은 게 이거네요. 얘가 작는데 C부동산과 주식을 분산 투자하면 효과가,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크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상관계수가 클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은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거고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이 다르게 움직이고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부동산과 분산 투자한다라면 A부동산을 이렇게 봤을 때 세 개를 분산 투자로 구분했을 때 주식 채권 펀드 중에 주식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산 투자에 유리하려면 상관계수가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A가 주식 채권 펀드 중에 가장 작은 건 누구? 주식이네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주식과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상관계수 작은 녀석과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B부동산은 금융 상품 중 B부동산에서 이렇게 있을 때 세 개 중에 역시 가장 작은 건 주식과 분산 투자할 때 가장 작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식과 수익률의 움직임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가장 유사하다는 건 상관계수가 클수록 가장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게 펀드네요. 그래서 B부동산은 주식과 움직임이 가장 유사한 것이 아니라 펀드와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펀드와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고 그러면 펀드는 B부동산과 분산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죠. 3번에 보니까 C부동산과 주식으로 분산 투자를 구성하는 것이 C와 주식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 맞죠? 상관계수가 가장 작을수록 효과가 크다. 주식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주식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교했을 때 A부동산이냐 B부동산이냐 C부동산이냐 봤을 때 C부동산이 가장 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게 C니까 다 같은 얘기죠 사실. 원리는 다 똑같고 펀드와 수익률이 가장 유사한 거 펀드 중에 가장 유사한 건 상관계수 큰 거죠. A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나머지는 다 맞고 결론은 다 이 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을 분산 투자하면 수익률이 다르게 움직여서 분산 투자 효과가 크고 상관계수가 크면 수익률이 유사하게 움직여서 분산 투자 효과가 작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 표로 어떤 것과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좋냐를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14번 우리가 기대수익률을 구하는 거 계산문제에서 반드시 연습해가지고 문제 나오면 맞춰야죠. 자 여기도 퍼센트고 여기도 퍼센트가 있으니까 앞에 퍼센트 먼저 하나 떨어져 준다. 0.2, 0.3, 0.5 그리고 가로로 곱해서 세로로 더한다. 이렇게 계산했죠. 먼저 호황의 기대수익률을 구하면 곱하면 1.2%, 곱하면 2.4%, 곱하면 5%, 다 더하면 8.6%가 호황일 때 기대수익률 불황일 때도 구해보면 이렇게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0.8, 얘가 1.2, 얘는 1%, 다 더하면 3%. 자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가중평균을 해야죠.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호황일 확률은 40, 불황일 확률이 60%니까 이미 퍼센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0.4 호황일 때 확률 불황일 때 확률은 0.6 이렇게 해서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이게 전체 기대수익률 나오겠네요. 전체 기대수익 나오면 5.24, 5.24 이렇게 나온대요. 자 계산은 계산기가 할 거고 우리 방식은 가로로 곱해서 세로로 더해서 각각의 기대수익률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전체 기대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이건 뭐 이해를 떠나서 방법만 알고 연습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우리 정해놔야죠. 자 16번 보죠. 답이 좀 정오가 있는데 답은 두 개예요. 답은 4번과 5번 둘 다 틀린 건데 자 일단 답을 좀 정정해놓고 4번, 5번 둘 다 틀린 지문이고 아 아니네요. 이 문제 아니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 이 문제 한 번 보죠. 자 다섯 개 투자안이 있는데 자 이 투자안에서 우리가 자 1번 보기를 보니까 A는 B를 지배하고 D는 C를 지배한다라고 나왔는데 자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이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 이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면 평균 분산 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바탕으로 좋은 투자안을 끄집어낼 건데 한 번 보죠. 우리가 좋지 않은 투자안을 제거하는 게 평균 분산 원리예요. 다섯 개 중에 좋은 투자안만 남겨놓자. 좋지 않은 건 다 없애버리자라고 해볼 때 자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건 A와 B는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수익률이 똑같으니까 위험이 작은 게 좋더라.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좋아요. A가 좋은 거죠. 그래서 B는 제껴버리고 이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A가 좋은 투자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A는 B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C와 D를 비교하니까 역시 이렇게 위험이 똑같아요.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D가 C보다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는 좋지 않은 거다. 자 얘는 수익이 똑같으니까 비교할 수 있고 얘는 위험이 똑같으니까 비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A가 좋고 D도 좋고 자 E는 비교할 게 없네요. 그럼 얘는 제거해야 돼요? 남겨둬야 돼요? 남겨둬야 돼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럼 남은 게 A와 D와 E가 있는데 셋 중에 제거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얘들은 수익이 커지는 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게 좋은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비교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A와 D와 E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나쁜 걸 다 제거하고 남겨놓은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투자안이라고 그래요. 좋은 투자안이다. 이걸 연결한 선이 있다라면 이건 효율적 전선이 되는 거예요. 평균분선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걸 제거하는 것을 이걸 평균분선 원리라고 하고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A, D, E가 좋은 투자안 세계다. 이걸 그래서 연결하면 이렇게 A와 D와 E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요. 나쁜 것들은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지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보면 A는 B를 지배하고 맞죠. A는 B를 지배하고 D는 C를 지배한다. 맞네요. 2번이 좀 중요한 질문인데 기대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에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큰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상했던 것과 결과가 거의 일치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이건 투자의 위험이 작다는 걸 얘기해요. 투자에서 위험은 예상하고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을 이걸 위험이라 그래요. 예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투자의 위험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권 사는 건 위험이 큰 거에 작은 거예요. 큰 거죠. 당첨될 걸 기대하고 복권을 사지만 결과가 당첨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걸 알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위험이 매우 큰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위험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위험이 작은 거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큰 것은 위험이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투자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좋은 투자 중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건 누구? 표준 편차가 위험을 얘기하니까 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큰 것은 투자한 E가 아니라 A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보니까 A는 위험이 작고 수익률이 작은 투자 안이다. A는 가장 위험도 작고 가장 수익률도 작은 투자 안 맞고 이때 표준 편차가 위험을 얘기한다. 라는 걸 알아야 이걸 풀 수 있는 거고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이라는 건 위험을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위험을 싫어하니까 가장 위험이 작은 거 누굴 택한다? A를 선택한다. 맞는 얘기고 효율적 전선이 남은 것들만 이렇게 연결하면 오른쪽이 올라가는 이런 전선이 나올 텐데 얘가 오른쪽이 상향 우상향인 것은 더 높은 수익을 수익을 더 높게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두 개가 비례관계다. 얘기해 주는 거죠.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에서 이 지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에서 위험이라는 건 예상했던 것과 실제 달성되는 것이 일치될 확률이 높을수록 위험이 작은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는 투자에서 수익은 현재 발생해요 미래 발생해요. 미래 발생하죠. 미래는 언제나 예상했던 것과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능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라 그래요. 이때 위험이 크냐 작냐를 따질 때는 기대했던 것과 달성되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위험이 크다. 일치될 확률이 높으면 이건 위험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17번이네요. 17번의 답이 4번, 5번 두 개네요. 선붕이 좀 돌릴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조금 응용문제인데 최근에는 최근 10년 동안에 이런 문제의 유형은 나오진 않고 있고 아주 옛날에 나왔던 유형이긴 해요. 자 천억 원이 있는데 자 ABC로 분산 투자했다. A에는 100억 B에는 300억 C에는 600억을 넣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천억 중에 100억을 투자했다는 건 10%를 분산 투자했다는 거고 얘는 30% 얘는 60%를 분산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A의 수익률이 6% B가 10% C가 12%래요. 그럼 분산 투자했을 때 전체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6%다 1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확률이 나왔으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가중평균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끼리끼리 곱해서 곱해서 더하면 이걸 더하면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퍼센트가 있으니까 0.3 0.6 이라고 해서 곱하면 0.6% 자 얘 곱하면 3% 자 얘를 곱하면 7.2%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걸 다 더하면 10.8%가 이게 가중평균한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 거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10.8%이다 맞고 자 이때 수익은 수익률이고 이때 위험을 표준편차로 표현한 거예요. 자 친절하게 위험은 표준편차다라고 나왔고 자 C는 A보다 고위험 고수익이다 C는 A보다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크니까 표준편차 크니까 맞는 얘기고 자 요구수익률이 10%이면 기대 수익률이 10.8%인데 요구수익률이 10%라면 자 기대가 요구보다 크니까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투자는 투자할 것이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맞는 얘기죠. 자 4번 5번 틀렸는데 답이 좀 정오가 돼야 되고 변이계수라고 나왔어요. 변이계수 자 변이계수는 수익과 위험을 바탕으로 쓰는데 자 얘는 위험과 비례관계인 걸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면 식은 수익분의 위험이에요. 위험분의 수익이에요. 수익분의 위험이라고 해야죠. 얘가 수익분의 위험 자 그래서 변이계수를 각각 구했을 때 자 변이계수법이라는 건 가장 좋은 투자를 그나마 선택하려고 할 때 변이계수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투자안이 투자안이 합리적이다 유리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변이계수를 각각 구하면 a의 변이계수는 자 수익분의 위험이니까 얼마라고 하냐면 6분의 4죠. a의 변이계수는 6분의 4 그러면 얘는 0.5 0.66 아니지 6 이렇게 되겠네요. 0.66 아 암산이 안 돼 3분의 2니까 0.66 자 b를 보니까 b의 변이계수는 10분의 7이니까 0.7 이렇게 나올 거고 c의 변이계수는 12분의 10이니까 얘는 0.8 뭐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이계수를 각각 구했는데 자 변이계수법은 변이계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변이계수가 가장 작은 투자하는 c가 아니라 a임으로 자 주어진 투자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a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5번을 보니까 얘는 변이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위험 1당 수익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위험 1당 수익률은 뭘 얘기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단위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모값에 들어갈 때 1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율은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위험분의 수익값의 비율을 이걸로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1단위당 기대수익률은 이건 위험분의 수익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이계수의 역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위험분의 수익값을 봤더니 예분의 예를 써야죠. 그럼 a는 4분의 6이고 b는 7분의 10이고 c는 10분의 12를 될 거예요. 이 중에 가장 높은 건 누구일까요? 계산하면 a가 가장 높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빌딩 a다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변이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한번 구해봐라. 우리 시험에 이렇게 1단위당 뭐다 이런 비율이 나온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예상문제에서 나온 거니까 이 위험 1단위당은 위험분의 수익 1단위를 만든 건 분모값에 들어가야 된다고 전에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위험분의 수익값을 구해봤을 때 가장 높은 건 얘가 얘가 가장 크겠죠. 계산해보면 2분의 3이니까 얼마 나오겠죠. 계산기로 넣어보면 그래서 틀린 건 4번과 5번 두 개가 틀렸어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볼 건 사실 따져볼 건 이렇게 나왔을 때 기대수익률을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기대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표준 편차가 위험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을 얘기하니까 얘가 중요하죠. 수익분의 위험. 그래서 중요한 건 변이계수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좋은 투자안은 변이계수가 가장 작은 게 좋은 투자안이다. 그러면 우리 변이계수를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라고 해석할 때 5번 지문의 의미는 사실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수익 1 단위당 위험의 비율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지문이 나온 건 예상문제에서 이 지문이 나온 건 우리 시험에서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걸 응용해서 나온 지문이니까 얘는 그렇게 중요도가 없는 거고 사실 변이계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수익 1단위당 위험의 비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변이계수가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문제였다. 자 화폐 시간 같이 보죠. 넘어가서 자 요즘 출제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문제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정리해야죠. 자 일단 자본하는 계수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이자 계산법은 다 복리계산이에요. 무조건 복리계산이고 자 자본하는 계수의 뜻은 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구하기 위하여 금액에 곱해지는 계수를 자본하는 계수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곱하기로 식을 만드는 게 자본하는 계수다. 자 이렇게 내가 계수가 세 개가 있고 현가 계수가 세 개가 있어요. 자 얘들은 보니까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계수를 얘기하고 얘는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계수를 얘기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보죠. 얘의 뜻은 일시불을 돈 한 번을 뭐로 미래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지는 계수를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식으로 만들면 자 일단 뭐를 이냐면 일시불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일시불의 내가 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곱해주면 되는데 곱해지는 게 뭐다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얘가 얘로 바뀌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돈 한 번을 미래가치로 바꿔주려고 할 때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줬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N승 자체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일시불을 일시불의 현가로 바꿔주기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지는 계수예요. 식을 쓴다라면 일시불을 뭘로 바꾸냐면 일시불의 현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주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시불을 일시불의 현재가치로 바꿀 때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을 했어요. 그런데 자본하는 계수는 곱하기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곱하기로 바꾸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역수가 돼야죠. 나누기가 곱하기 되려면 역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인데 여기에 들어갈 건 뭐냐면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를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일시불의 현가 계수인지를 아느냐 라고 묻는 지문은 이거예요. R이 할인율이나 이자율이 커지면 얘가 커지면 전체 값은 어떤다? 커진다. 일시불의 내과 계수는 커져요. 그런데 R이 커지면 분모 값이 커지니까 전체 값은 어떤다? 작아진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R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이거 하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금의 연금의 내과 계수 연금을 미래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곱해지는 계수가 연금의 내과 계수니까 식은 연금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연금의 내과로 바꿔주기 위해서 뭔가를 곱해주면 되는데 곱해주는 게 뭐다? 연금의 내과 계수를 곱하면 연금이 연금의 내과로 된다. 연금의 내과는 뭐냐면 연금은 똑같은 금액이 반복될 때 연금이라 그래요. 만약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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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면 연금 방식이죠. 똑같은 금액이 3번 반복 됐으니까 그러면 이 연금을 미래의 시점으로 바꿨을 때 총합이 얼마가 될 거냐 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내과라고 하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그러면 얘는 30원이에요. 30원보다 커요. 30원보다 크겠죠. 연금의 원금은 당연히 합해질 거고 여기에 미래로 보내면서 뭐가 붙는다 이자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내과는 만약에 37원이라면 원금에다가 뭐까지 합쳐진 거다 이자까지 합쳐진 걸 연금의 미래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연금의 내과계수를 곱하면 된다. 식은 당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연금의 현가계수 식은 뭐냐면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현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감체기금계수 얘가 이 4개는 사실 이 자본하는계수 이름에 식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이 이름에 식이 없으니까 따로 우리가 별도로 외워놔야 되는데 감체기금계수는 미래 얼마를 모으기 위하여 얼마씩 돈을 납입해야 되느냐를 계산할 때 감체기금계수가 사용돼요. 뭘 구하려고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비백이나 정리백 부리백이라 그래요. 미래 얼마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느냐라고 이걸 구할 때 감체가 사용돼요. 그러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미래 목표액은 정해져요. 내가 만약에 3년 뒤에 1억을 모으려고 할 때 이자를 얼마씩 적용했을 때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느냐를 계산하려고 할 때 매기에 나비백 또는 부리백 정리백 이라 그래요. 얘를 구하려고 할 때 예로부터 얘를 구하려고 할 때 여기에 뭘 곱한다? 감체기금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식이 얘를 구하려고 할 때 감체를 곱하여 구한다. 그러니까 원래 출발에서부터 구하려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게 자본아름계수니까 저당장수 중요하죠. 언제 사용되냐면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하려고 할 때 저당장수 사용된다. 그럼 식은 어떻게 돼요? 이 식은 언제든지 튀어나와야 돼요. 식은 대출액으로부터 뭘 구한다? 원리금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를 구하려고 할 때 뭔가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뭐다? 저당장수라는 거예요. 대출액 곱하기 저당장수는 원리금. 이 6개 식은 가장 기본적인 식이니까 당연히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4개는 그냥 단어의 식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2개만 별도로 기억하면 돼요. 감채는 나비백을 계산하려고 할 때 미래 목표에다가 감채를 곱하면 나비백을 계산할 수 있고 저당장수는 원리금을 계산하려고 할 때 대출액에다가 저당장수 곱하면 원리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얘가 연금 방식으로 돼야 돼요. 원리금이 똑같아야 되겠네요. 원리금이 똑같은 방식에서만 저당장수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원리금이 똑같은 방식은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저당장수라는 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나오는 거죠. 다른 방식에선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수 관계가 있는데 좌우로 역수고 위아래가 역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암기를 현저한 역수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장수가 역수 일시불의 대가와 일시불의 현가는 당연히 이건 알아야죠. 1플러스 R의 N승이고 1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니까 당연히 얘는 일시불의 내가 현가는 역수고 연금과 이제 뭐가 역수냐 라고 할 때 연금의 현가와 저당장수가 역수 연금의 내가와 감체가 역수 외워놔야죠. 그럼 이제 이름이 다시 하나 미래 목표액으로부터 매기의 납입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건 감체기금 계수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대출액에다가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당장수를 곱하면 되는데 이 저당장수 말 대신에 뭐라고?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식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출액으로부터 저당장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지만 얘를 나누어서 뭔가를 나누어도 원리금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곱하기가 나누기가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역수가 돼야죠. 역수가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그래서 식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장수도 원리금이고 대출액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도 원리금 나오는 거예요. 식이 역수관계가 형성되니까 곱하기가 나누기 되면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로 할 때는 저당상수지만 나누기로 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들어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정확히는 정확히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마지막 단계가 연금의 현가계수가 잔금이나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마지막 단계로 좀 해석해놔야 돼요. 잔금이나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쓸 수 있다. 이따가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하는 개수 여섯 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본하는 개수를 이걸 해석할 때 이게 뭐가 사용되냐라고 할 때 자, 이 두 개는 정해져 있어요. 얘는 나비백을 계산할 때고 얘는 원리금을 계산할 때니까 이 네 개를 구분할 때는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지 않고 돈만 본다.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만 먼저 구분하고 두 번째 구하려는 시점이 미래냐 현재냐 이거 구분해가지고 따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이제 문제 보죠. 자, 대표이용부터 1, 2, 3번까지 모든 지문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한 문제가 꼭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일단 투자론에서 자본하는 개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자, 1번 한번 보죠. 자,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어려운 질문을 어려운 문제를 좀 해석하는 질문인데 일단 1번은 패스하고 2번부터 한번 보죠. 연금의 현가 개수와 감체기금 개수는 역수가 아니라 현저한 역수니까 저당 상수가 역수관계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원금균등 방식은 없죠. 우리가 이제 자본안원 개수에서 원리금균등 나와야죠. 대출액으로부터 대출액으로부터 자, 매기에 원리금을 계산하려면 뭐가 사용된다? 저당 상수가 사용되는 거죠. 시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대출액에다가 뭘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근데 원금균등이 아니라 원리금균등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는 것은 복리 방식이며 자, 연금에 미래가치 개수를 계산하는 공식에도 복리로 사용된다. 맞죠? 모든 자본안원 개수를 이용하는 식은 다 복리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학교로는 무조건 다 복리 방식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답은 4번으로 찍어야 되고 5번 보죠. 자, 현재 5억원이라고 나왔어요. 돈만 본다 그랬어요. 일시불이죠. 5억원씩이 아니라 5억원 딱 한 번 있으니까 이런 거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봤을 때 뭘 구할 거냐만 봐요. 봤을 때 5년 후에 주택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5년 후라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일시불이 미래에 얼마냐라고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일시불에 미래가치 개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건데 원리는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이걸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연금이 이렇게 있다라면 자, 이 연금을 미래로 보냈다가 이걸 현재로 당겨온 거나 이렇게 미래로 보냈다가 현재로 당겨온 거나 직접 당겨온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미래로 보내려면 뭘 곱해야 되냐면 연금의 내가 개수를 곱해야 돼요. 그럼 얘들이 이제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만약에 37원이 됐다라면 연금의 넷가지만 일시불로 된 거예요. 금액이 합쳐졌으니까 이걸 당겨오려면 뭘 곱해야 된다? 일시불에 현가 개수를 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 곱하고 얘 곱하면 결국 이 돈이 이 돈들이 갔다가 현재로 당겨오는 거예요. 이건 직접 당겨온 거랑 똑같지 않냐. 그래서 여기는 뭘 곱하면 되냐면 연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얘가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걸 쉽게 해석하려면 무조건 연금을 앞에다 놓고 자, 연금을 앞에다 놓고 일시불을 뒤에다 놓고 얘와 얘를 곱했을 때 얘가 되느냐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출발을 연금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 결국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틀렸어요?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려면 연금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현재 가치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일시불의 뭘 현재 가치를 가치 개수를 곱해야 현가 개수를 곱해야 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 될까요? 나올 가능성이 모르겠어요.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계속 우리 같이 자본안원 개수 나올 때마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연금에다 부터 시작해서 일시불을 곱할 때 연금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끝나는 거 여기까지 나와야 이걸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식을 좀 바꿀 수도 있죠. 바꿔보죠. 연금의 현가 개수에 만약에 일시불에 내가 개수를 곱하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연금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로 끝났으니까 이건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 개수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 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꿔볼까요? 한번 바꿔보죠. 작년에는 이제 이 식을 좀 바꿔서 냈는데 연금의 내가에다가 내가 개수에다가 일시불에 현가 개수를 곱하면 얘는 뭐가 된다? 연금부터 시작해서 현가까지 왔으니까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뭐 이제 식을 한번 바꿔서 표현할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역수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보죠. 얘를 넘기면 넘기면 곱하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나누기로 바뀌어야죠. 나누기에 일시불에 현가 개수가 될 수 있는데 얘를 또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역수가 되는 거죠. 일시불에 내가 개수가 된다. 이런 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금의 내가 개수는 똑같이 연금의 현가 개수 곱하기 일시불 내가 개수 우리가 배웠던 똑같은 얘기예요. 맞아요? 이것도 넘길 수 있어요. 이것도 넘길 수 있어요. 넘기면 뭐가 돼요? 나누기 연금의 현가 개수가 되죠. 맞아요? 이걸 곱하기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저당상수가 돼요. 그럼 이런 식도 나오겠네요. 연금의 내가 개수 곱하기 저당상수는 일시불의 내가 개수다. 맞아요? 복잡해? 하나씩 해봐요. 얘를 이렇게 넘기면 안 넘겨도 상관없지만 넘겼을 때 그러면 우리 얘 말고 얘를 넘겨보죠. 지금 무진장 많이 바꿀 수 있는데 원리 하나를 딱 알아놔야 우리가 응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얘를 내버려 두고 얘를 넘겨보죠. 얘를 넘겨보면 얘는 곱하기로 된 것이 넘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 연금의 내가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얘의 역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뭐가 돼요? 감체 기금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은 얘는 넘겼으니까 얘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연금의 현가 개수 곱하기 감체 기금 개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난 네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이건 작년에 나왔던 식인데 작년에 나왔던 건 그대로 답으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얘를 먼저 기억해놔야 돼요. 연금부터 시작해서 일시불로 끝나는 것이 연금의 이렇게 끝나는 걸로 바뀌는 개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일시불 두 번째 놓고 곱했을 때 뭐가 되냐 그러면 연금부터 끝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석해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암기하는 방법 가르쳤으니까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더라도 이것만은 암기해놔야 출제자가 어렵게 문제냈을 때 이 지문 문제를 하나 풀 수 있는 거니까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명해 드렸던 거고 2번 보죠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연금부터 시작해서 현가로 끝났어 그러면 연금의 현가 개수가 되는 거야 이거 하나를 원리를 기억해 놓고 집에 가서 옮겨 보면서 나누기로 곱하기로 역수로 바꿔보세요 다양한 식이 등장해요 자 두번째 보죠 현가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현가를 구하는 거죠 현가를 구할 때 일시비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저당 상수가 있다 맞죠 얘들이 현가 개수죠 얘가 현재 가치가 위로 쭉 내려가 있는 것이 일시비의 현가 연금의 현가 현가 니까 현가 고 역수 관계가 같은 라인의 세로줄에 있었으니까 현가 개수고 두번째 5억 원 이니까 일시불 얘를 뭘로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10년 후에 가격을 산정한다 했으니까 미래 그러면 일시불에 내가 개수가 사용된다 일시불에 미래가치 개수를 사용하여 맞네요 3번에 보니까 이런 거 해석하지 않고 돈만 본다 그랬어요 N년 후에 일원이라고 그랬어요 일원이면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죠 이런 식이 아니니까 일원인데 얘를 현재 얼마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시불을 현재로 바꾸는 거죠 뭐가 사용된다 일시불의 현가 개수 일시불의 현가 개수예요 맞는 얘기고 자 이런 식이라고 나왔네요 매년 이런 식 연금이죠 연금인데 얘를 뭘로 바꿀 거냐 봤더니 N년 후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나타난대요 N년 후에 미래에 얼마냐라고 묻는 거죠 연금이 미래에 얼마냐 그럼 뭐다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맞는 얘기고 자 저당상수의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저당상수의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는 역수관계 맞아요 역수는 곱하면 얼마다 1이다 이런 게 아니라 1이다 뭐가 나오려면 아까 연금 일시불 연금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 원리고 무조건 곱한다고 뭐가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역수를 곱하면 1이다 이건 알고 있어야죠 역수를 곱하면 1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3번 보죠 자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일단 마지막에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되는 건 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가 사용된다 잔금 구할 때 연금의 현가 개수예요 한번 우리 잠깐 이해해보죠 이따가 문제를 좀 풀어보긴 할 건데 예전에 우리가 수업 중에 한번 설명을 해준 내용인데 자 여기서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금이 있을 거고 이 대출금을 내가 여기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원리금을 이제 갚아난다고 해보죠 자 대출금을 빌려가지고 10년 동안에 10번 딱딱딱딱딱 이렇게 원리금을 갚아난다고 해보죠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갚아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10원씩 10원씩 계속 매년에 이렇게 10년 동안 갚아나간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대출금으로부터 이 원리금을 얼마씩 내야 되냐 라고 할 때는 뭘 이용할 수 있어요 저당상수를 이용할 수 있죠 원리금 균등 방식이니까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구하려면 저당상수를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지만 이 대출금이 얼마냐를 이제 반대로 자 얘는 연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리금이 매번 똑같으니까 자 이 연금을 원리금이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연금을 이걸 땡겨서 현재 가치로 확 다 데려온 총합을 계산하면 이건 대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을 땡겨온 거니까 뭘 곱해야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연금의 현가계수를 몇 년짜리를 써야 되냐 전체를 땡겨와야 되니까 10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대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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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요 근데 내가 만약에 3년 2년 만약에 2년은 상환했고 이건 갚았고 여기서 이제 잔금이 얼마냐를 계산하려면 못 갚은 요만큼을 땡겨오면 잔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금이죠 연금을 땡겨와야 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몇 년짜리를 곱해야 된다 잔여기간 걸 곱해야죠 전체 게 아니라 2년은 갚았고 못 갚은 8년 걸 땡겨와야 잔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년짜리를 이렇게 땡겨와야 돼요 자 그러면 잔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원리금에다가 이게 연금인데 이 연금이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에다가 잔여기간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게 잔금이 되는 거예요 잔금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잔금 비율은 잔금이 위에 가야 돼요 아래 가야 돼요 위에 가야죠 언제냐면 대출금에 대한 대출했을 때니까 대출금에 대한 잔금이 잔금 비율이에요 근데 대출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얘를 땡겨오는 거죠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대출금을 구할 수 있는데 연금에 해당되는 것은 원리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금이 연금이에요 그러면 대출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출금은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몇 년짜리 10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대출금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잔금은 똑같이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몇 년짜리 8년짜리를 곱해야 돼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리금은 약분될 수 있죠 그러면 이 비율이 뭐다 잔금 비율이 되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비율이 중요한 건 대출금에 해당되는 건 전체 연수를 의미하고 잔금에 해당되는 건 잔여 연수를 의미해야 된다 이게 잔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땡겨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이 연금이니까 연금을 땡겨오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쓰는데 전체를 땡겨오면 대출금이고 잔여기간을 땡겨오면 이건 잔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이제 자본한원계수에서 우리 시험 문제 30위에 전체에 해당돼서 나오는 걸 모두 다 해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두 번째 보죠 3억을 모으기 위해 자 이 말이 나오면 뭐가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돼요 미래에 3억을 모으려고 자 납입해야 되는 부리백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지를 계산한대요 납입액을 계산한다 부리백 정리백을 계산한다 뭐가 사용된다 감채가 사용된다죠 자 여기로부터 얘를 구하려면 감채를 여기에다가 곱해야 매기 납입액을 구할 수 있다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아니라 감채를 곱해야죠 자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의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하면 나왔어 이거 자 연금에다가 일시불을 곱했어요 그러면 처음 연금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미래가치까지 갔어요 그럼 곱하면 뭐가 된다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된다 맞네요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4번에 보니까 임대기간 동안에 월임대료 이렇게 나왔으면 자 임대료는 연금이죠 임대료를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매번 낼 거니까 임대료를 자 연금을 모두 정립할 경우에 현재 시점의 가치를 산정하려고 한대요 연금을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건 뭐가 사용된다 연금의 현가개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8억원이라고 나왔어요 일시불이에요 자 금액만 본다 그랬어 이런 거 안 보고 자 일시불인데 예를 보니까 현재 나대지의 금액을 산정하려고 현재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일시불의 현가개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저당상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현가개수가 사용된다 오른 건 3번이 오른 거고 자 이 지문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렵게 본 지문이 1번과 3번 지문이에요 자 1번은 잔금을 구하는데 연금의 현가개수가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연금의 현가개수가 사용되는데 연금의 현가개수가 사용될 때 몇 년짜리를 써야 된다 전체 년수에요 잔여 년수에요 잔여 년수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실은 연금의 현가개수라는 말보다 잔여 기간 걸 써야 잔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원리적으로 중요한 거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서 역시 작년에 이것보다 좀 더 어렵게 응용 지문이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 작년 우리 시험은 나머지 보기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서 얘가 답일 거야 라고 해서 마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출제자가 이런 지문을 두 개를 내면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 준 거예요 연금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갔으니까 얘와 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된다 라는 거죠 역수의 곱은 얼마 역수를 곱하면 1이 되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 4번 보죠 자 산식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일단 열심히 하기보다는 쉬운 거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근데 이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자 지분 비율과 뭘 합하면 1이 된다 대부 비율이죠 맞아요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합하면 1이 되는 거죠 대부 비율식은 뭐예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비율인데 대부액이 위에 가야죠 언제 돈 빌린다 투자했을 때 그래서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이 대부 비율이에요 그럼 지분 비율은 얼마예요 지분 비율은 뭐다 지분이 위에 가야 되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총 투자액 중에 지분이 얼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10억 중에서 내가 4억을 빌렸다 그러면 10억 중에 내 돈은 얼마다 6억 쓴 거다 그러면 0.4고 0.6이니까 더하면 얼마 1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얼마예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대출액분의 잔금 상환 비율은 대출액분의 상환에 역시 더하면 얼마 1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더하면 1 되는 거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을 합하면 1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 1 기억해놔야 되고 더해서 1 되는 거 그러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하면 1이 된다 얘는 맞고 1에서 상환 비율을 빼면 상환 비율을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1에서 상환 비율을 빼면 뭐가 된다 잔금 비율이 된다 얘도 맞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번 보죠 식을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식만 봐요 식을 다 계산해봤으니까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하려면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죠 저당 상수 들어가는 거 맞고 두 번째 보니까 매년 300만 원을 불입해 나갈 때 연금이죠 연금이죠 300만 원이니까 매년이니까 그럼 보니까 식을 보니까 연금을 연금을 뭘로 바꿨어요 N년 후에 금액의 총합으로 바꿨죠 그럼 연금의 미래죠 미래 그럼 여기에 뭘 곱해줘야 돼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연금을 미래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감채가 아니라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돼야 되고 세 번째 보니까 1억 원이에요 일시불이죠 식을 보니까 1억 원 일시불이 있는데 얘를 보니까 N년 후에 현재 가치 N년 후가 아니라 N년 후에 1억에 현재 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이 N년 후에 1억이 되는 건데 1억에 현재 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용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사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해석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져요 식만 보는 거예요 일시불이 있는데 이 N년 후에 1억 원짜리인데 얘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결국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불을 현재 가치를 바꾸려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곱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갈 건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연금의 내가 개수가 들어가야죠 일단 중요한 거 더해서 1되는 거 두 가지 대부비율과 지분비율의 합은 1 잔금비율과 상한비율의 합도 1 역수의 곱은 얼마 1 역수를 곱하면 1이다 그리고 식만 해석하면 될 거고 5번 한번 보죠 자본하는 개수는 사실 역수관계의 식이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식을 만들 수가 있긴 한데 문제를 보니까 3억 원의 대출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원리금을 균등에 상환했을 때 저당 지불액 원리금이 얼마냐 저당 지불액 원리금이죠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구하려면 대출액에다가 예로부터 원리금을 구하려면 뭘 곱한다 저당 상수로 곱하면 되겠죠 대출액이 3억이니까 3억에다가 저당 상수로 곱해야 되는데 저당 상수 곱한 식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나누기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뭘로 돼야 된다 역수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저당 상수 역수는 뭐다 연금의 현가 개수죠 그래서 대출액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를 나누어도 원리금 구할 수 있고 저당 상수를 곱해도 원리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대출액 곱하기 곱하기는 없으니까 나누기 연금의 현가 개수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두 개만 더 보고 공부했던 거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일단 하나만 보고 주죠 자 패시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R이 상승할수록 일시배 현가 개수는 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니까 어떤다 작아진다 맞죠 분모값이 커지니까 전체는 작아진다 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와 감체기금 개수는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1이다 맞죠 역수는 곱하면 1이다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의 일시배의 미래가치 개수보다 작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이건 패스하고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는 미상한 대출액 얘는 잔금이라 그래요 못갚은 대출액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는 잔금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죠 이때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는 잔금을 구할 때는 전체 연수가 아니라 잔여 연수의 잔여 연수의 연금의 현가 개수가 잔금을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 이게 공부할게 화폐시 양가치를 계산할 때는 복리 방식의 이자 계산 방식을 따른다 맞죠 그러면 3번 한번 볼게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는 일시배의 미래가치 개수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사실 간단한데 일시배의 미래가치는 얼마예요 1 플러스 R의 N승 이죠 맞아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는 얼마예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중에 누가 커요 R은 1보다 커요 작아요 R은 R은 이자율이죠 이자율이잖아요 퍼센트로 가장 큰 건 100%잖아요 근데 100% 일리가 없으니까 1보다 작은 값이면 만약에 R이 10% 0.1이면 여기 0.1을 대입했을 때 1년이라고 봤을 때 1.1에 1승이고 얘는 0.1분의 1.1에 1승 빼기 1이면 누가 큰 거예요 계산이 안 되면 해석해보죠 이런 얘기예요 일시불이 있는데 얘가 미래 미래 5년 뒤에 만약에 3년 뒤에 보죠 3년 후에 얘 금액이 얼마가 되겠냐 만약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13이 됐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일시불을 미래로 바꿔야 되니까 일시불에 미래가치 개수를 곱해야 돼요 그럼 10원짜리가 13이 되려면 곱하기 1.3을 해야죠 만약에 연금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걸 미래로 보내려면 얘가 됐을 때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더해줘야죠 만약에 얘가 37이 됐다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얘를 계산하려면 연금에다가 연금의 4가 개수를 곱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식은 10원에다가 연금에 4가 개수를 곱하면 얘가 이제 연금에 4가가 나와야 되는데 37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얼마 곱해야 돼요 3.7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시불을 바꾸려면 1.3을 곱하면 되는데 연금은 여러 번이 있으니까 훨씬 더 큰 값을 곱해줘야 연금의 4가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내가 개수가 가장 커요 예상문제다 보니까 어렵게 나왔는데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1.1에 1을 빼면 얼마예요 0.1이죠 0.1에요 0.1에 0.1 1이죠 1.1이네 얘가 더 크네 1년 2년 3년 된다라면 이건 조건이 붙어야 되겠네요 일단 패스 일단 패스 쉬었다 갈게요 제가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뭔가 잠깐 쉬었다 갈게요 1.2 1.2 4 6